저희는 소파에 침을 맡기고 밥을 먹으러 꼬벅징 가도록 하겠습니다. 건너쪽은 아니야? 건너쪽인가? 건너쪽인가? 건너서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조심히 차 두려웁니다. 동생은 밥둔인 언니 때문에 아까 빈당면을 얘기했다가 챙기고 바로 밥을 먹으러 갑니다. 이렇게 멀리 있었나요? 김치찜이 왜 보이지 않죠? 저녁에 못 나오지 않습니다. 유령 덩고? 해병이랑 카쌍 캔이랑 지금 피가 있으니까 어깨가 빠지고 있어요. 아파요. 우리 얼굴 나가고리가 짐을 들어주었어요. 김치찜. 김치찜이 왔는데 김치찜 먹으러 왔는데 이렇게 송정이 이렇게 입고 있을 줄 몰랐네. 이만큼은 쪼그를 했으니까 김치찜을 먹고 오도록 하셨어요. 김치찜! 김치찜 먹으러 가쥬! 김치찜! 김치찜 먹으러 가야하는데? 김치찜 먹으러 갔잖아요. 김치찜이 없어졌는데 안 나오지, 왜? 김riz찜을 먹으러 가야하네. 김치찜을 먹으러 가야하는데. 랩에 랩에 랩을 넣어주세요 하리 오버 올라가서 즐길길 바랍니다 와! 맛있겠다! 문질보호! 문질보호! 잘라주세요 선생님! 네! 맛있는 거 해주는 선생님이고 짜다주는 선생님이고 챙겨주는 선생님이고 그렇죠! 맛있는 거 가지고 온 선생님이고요 김치를 주셔서 잘라주면 맛있겠네요! 와! 문질보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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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도 잘라주세요! 고기를! 고기를! 고기를 깍두기 잘 닦아주면 깍두기 잘 먹게다가 다가내주세요! 고기를! 고기를! 와우! 잘리는 거 아니야? 네! 잘라는 스타일 역시!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?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? 맛있겠어요! 배고파요! 갑자기 뜨거워! 고기를 잘 잘라야 비쥬얼이 남다던네요! 맛있겠어요! 고기를 잘 잘라야 비쥬얼이 남다던네요! 맛있겠어요! 송강 막걸리인줄 알고 한잔 할 뻔! 여기 시원한가봐! 여기 시원한가봐! 시원해! 맛있겠어요! 맛있겠어요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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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이다! 헤비어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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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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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어요! 또 왔는데 고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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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짜장면 타고 두고 싶은 날! 지키고 있다! 지킬건가? 짜장면을 기다리면서! 고기! 고기!